자 이렇게 했으면 다 만들어졌나요? 네 위에만 하면 돼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물조리기 위에가 우리가 그린 거는 뚫린 것도 있고 물조리기 위에가 아까 그 사진은 물조리기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돼요? 잘라서 날려버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잘라서 날리죠? 아까처럼 아까처럼 해봅시다 폴리랑에서 어깨 찍고 이렇게요? 그렇죠 이 정도로 됐고 ESC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모디파이에서 여기죠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는 스플릿 솔리드 그 다음에 개가 생성이고 개가 칼이에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찍고 클릭 클릭 스케치는 나중에 처리하자 자 됐는데 아직 뭐랄까 이제 뭐 하면 되죠? 옆 옆 안을 뚫어요 안을 뚫어요? 뚫어요 물이 나와요 여기도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네 내가 시범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보면은